이피소련 이피소련님꺼에요 오늘 첫번째 왕 실패했죠? 열받았어 자 두번째 가만 한번 붙여봅시다 이거 어떻게 잡는데? 저는 싼거 다 힘들어요 싼것도 재밌어 재미로 하는거지 뭐 내가 돈벌려고 하는것도 아닌데 오케이 이거 붙어도 좋고 터져도 없고 붙으면 자 좋아 5팀? 자 바로 갑니다 그럼 왜 4일을 가? 4-3 안가고 자 4-3 안가요? 아이 고마워요 알라봐 진짜 좋지 알라봐 써봐 죽여줘 아 내일 경험상 하나 또 얘기를 하면 자 송드림 어서와요 자 첫번째 기 붙으면 두번째 건 터지는데 자 과연 나의 징글쑥이가 깨질지 가봅시다 꼭 붙기를 키워라 꼭 붙기를 자 오늘 두번째 강화 두번째 강화도전 갑니다 갑니다 자 자 잠깐잠깐 다시다시 깜빡 깜빡 버튼 안 눌렀네 오케이 오케이 오티가 깜빡 버튼 안 눌렀어 긴장했나봐 아 아 꼭 붙어야 되는데 자 갑니다 아 아 아 아 3 5 4 3 3 2 1 0 고 고 고 고 으아 으아 붙었어 붙었어 자 김원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두번째 강화 두번째 강화 붙었네 와우 대박 자 좋았죠 5팀 4 2 탁월한 선택이었네 아 어서와요 김원님 아 좋았어 좋았어 자 오늘 두번째 강화 도전만에 붙었네요 델프오카 유카 뭐하러 가 그쵸 이대로 팔면 되지 자 이거 일단 부졌으니까 유튜브 바로 올릴게요 자